안녕하세요.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저는 지금 전북 익산에 고스락 이와 정원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. 고스락 이와 정원은 약 3만여평의 정원에 약 5천여개의 숨쉬는 항아리와 나무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는 멋진 정원입니다. 고스락 정원 안에는 이렇게 작고하다 만 연못도 조성되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전망대에 올라와 있는데요. 지금 저기 수많은 항아리들과 나무들 그리고 꽃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. 아주 정겨운 돌담길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곳은 항아리들을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.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항아리들을 모아 놓은 곳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항아리들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. 손을 모아 놓으세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중型시피스의 흥미로운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